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6평 보고 나서 3등급 이하 학생들,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까지만 이 퀘스트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3등급 정도 또는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이번 6평 보고 나서 아마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첫째, 해석 어렵다. 왜 이렇게 문장이 길게 나오냐. 둘째, 어휘는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구나. 아마 절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 붙여드렸죠. 3줄 이상의 문장을 깔끔하게 해석할 정도의 실력이 쌓아지기만 하면요. 성적은 미친 듯이 오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9평까지는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3, 4, 5등급 학생들은요. 해석력을 높이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3줄 이상의 문장을 내가 제대로 해석한다. 더하기 그것도 빠르게 해석한다. 이 공부가 되기만 한다면, 9평 넘어가서는요. 9월 넘어가서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 해석 어려워서 고생했을 텐데요. 이걸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6월 모평에 문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문장 길이가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6월 모평이에요. 이번 6월 모평에 평균 지문의 길이가 16.3줄 정도 됩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3줄 정도 되는 문장이요. 48개가 나왔고요. 3줄이 넘어가는 문장은요. 자, 3줄, 4줄, 5줄입니다. 35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더하면 한 83줄, 한 80줄 정도 되니까 80문장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감이 잘 안 오시죠. 어, 모의고사 리딩 문제가 28개인데 실제로 장문독회 43, 44, 45는 이제 하나의 지문이니까 지문 개수만 따지면 25개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18번의 목적이라던가 19번의 심경이라던가 일치, 불일치, 도표, 뭐 이런 문제들 그 문제들은 원래 한 줄, 두 줄으로 나와요. 문장이 빼고 계산을 하면요. 20개 지문 정도가 되거든요. 20개 지문에서 80개라면 지금 딱 감이 오시죠. 아, 기본 3줄 정도 문장이 기본 문장이구나 이게. 자, 뭐냐면 수능은 3줄, 4줄, 5줄이 기본 문장으로 나오는 글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아, 제가 구문독회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 강의에도 구문독회 강의가 가장 기본 강의인데 한 줄짜리, 두 줄짜리는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요. 한 3등급 정도 된다고 칠게요. 단호 수거 안다면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 줄이 넘어갈 때예요. 그럼 이제 해석은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 시간이 부족해요. 또는 세 줄이 넘어가면 아, 이게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점수 안 올라가고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거를 해결하면 점수는 미친 듯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단어는 외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긴 건 39문의 다술제라 나왔는데 제가 오늘 퀘스트에서요.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세 줄이 넘어갈 때 자, 이제 해결 방법입니다. 어, 3등급, 4등급, 5등급 된 학생들 보나마나 해석력 부족하고요. 따라서 당연히 시간도 부족한 문제는 이거 같은 문제입니다. 어휘가 부족하다.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반드시 좀 늦긴 했지만 아직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시고요. 자, 이제 요거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줄 이상의 문장이 나올 때 제발 무적장 있지 말자. 읽고 나서 붕 떠요. 자, 이제 오늘 포인트 이제 말씀드릴게요. 길고 복잡한 문장은요. 한 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물론 네 줄 다 줄이면 세 번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세 줄 정도 문장이라면 세 번까지는 읽으면 안 됩니다. 딱 두 번 안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아, 세 줄 이상의 문장 길고 복잡한 걸 한 번 쭉 읽고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 이거 내가 두 번째 읽을 때만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문장이 긴지 안 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아, 그게 길어? 그럼 두 번째 읽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중요하냐? 요게 중요합니다.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었습니다. 수식어구를 빼고 글을 읽으면 전체 글이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요, 이겁니다. 수식어구를 빼고 읽으면 문장의 뼈대라고 하는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가 나요. 아,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석할 때 밑에 S, V, O, C 이런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빼고 나오면 사실 요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주어야 S, 동사야 V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읽을 때 이런 거야. 모모는 동그라미 그거 주어라는 얘기예요. 모모다 동그라미 모모를 동그라미 그러니까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이걸 동그라미 칠하는 얘기예요. 밑에 S, V, O, C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접속사는 남깁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구를 빼는 건 맞지만 만약에 모든 수식어구를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요게 수식어구인 건 맞는데요. 수식어구 중에서도요. 육하원칙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무조건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수식어구인데요. 그래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나 수식 이런 말인데요. 수식어구 뺀다. 두 번째 읽을 때 아, 근데 수식어구라고 해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넣는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원래 영어는요. 전치사 명사는 통째로 우리가 수식어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명구라는 말 몰라도 돼요.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인데 또 얘를 다 빼버리면 또 해석의 구체성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만은 무조건 표시하셔야 돼요. 모모에 관해서와 모모의 라고 하는 전사는요. 전사 명사 수식어인 거 맞지만 꼭 전사 명사를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내용이 딱 정해져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건 시행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사라고 해서 동사적 성실을 남긴다. 뭐 I, N, G, P, P, 투부정사인데요. 딱 이거만 연습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이거 짧은 퀘스트지만 분명 여러분들 글 읽을 때 습관이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저 현장 학생들한테 항상 시키는 방식인데요. 길고 복잡할 때는 두 번 읽는 건 당연하다. 두 번째 읽을 때만은 수식어구 빼라. 단지 육하 원칙과 전사 중에 오부나 어바웃은 남겨라. 그럼 전체 스토리가 무조건 잡힌다. 그럼 제가 요번 6평에서 나왔던 지문 중에 세 줄짜리 하나고요. 요번 6평에서 가장 길게 나왔던 자, 6평 39번의 지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일 겁니다. 단호 수거는 알았다는 전제 하에 처음 읽을 때는 긴지 복잡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목표, 전사 명사 10고고 자, 계획과정의 목표는 전사 명사 10고고 계약자들에게 계획과정의 목표는 이다. 만드는 거다. 작동 가능한 계획을 아는 거다. 명사에 된다 왔으면 후치 수식 어느 계획 사용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디 안에서 허용 가능한 시간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렇게 읽었을 거야. 문제들은 뭐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뭐냐? 요 정도만 돼도요. 세 줄만 돼도요. 해석을 했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두 번째 읽을 때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길고 복잡한 문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세 줄이 넘어가는 문장. 그럼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식어구를 다 빼세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이었다. 단지 수식어구 중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와? 전사 중에 바이하고 소리? 자, about 5분은 남긴다. about 5분 남긴다. 그럼 볼게요. 여기다 오해하지 마세요. s 이런 거 쓰는 게 아닙니다. 뭐뭐는 목표는 뭐의 계획 과정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계약자들에게 수식어구 이다. 자, 저는 비동사에 원합니다. 비동사를 보호라고 해요. 그러면 계획 과정의 목표는 만드는 거다. 뭘 만들어? 작동 가능한 거. 꾸며주는 말이 불가잖아요.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앞에 나 끝났어요. 계획 과정의 목표라고 하는 건 계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획 과정의 목표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계획? 동사. 사용하는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뭘 사용해요? 자원을 사용하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부사 수식어구. 근데 자, 원래 전치사 명사 수식어구는 맞지만 제가 언제 어디 넣으셔야 돼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허용 가능한 수식어구. 시간과 꾸미는 말 예산 안에서 끝. 자,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불가능할걸요. 계획 과정의 목표라고 한다는 것은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계획 과정의 목표는 계획을 만드는 거 아니냐. 어떤 계획? 시간과 예산 안에서 자원을 사용하는 자, 시간과 예산 안에서 자원을 사용하는 계획을 만드는 게 계획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다시 아, 세 줄이 넘어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길고 복잡할 때는 수식어구 빼야면 글이 보이는 거였구나.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다섯자리 문장 한번 볼게요. 아마 머리가 하얘질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원문에서는요. 자, 여기가 원래 별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고래 목이라고 별표가 있었으니까 자,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땐 긴지 복잡한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마 이렇게 읽었겠죠. 한편 명백한 보평성 자, 모의 수면 잠자는 거의 보평성은 그리고 관찰은 명사단에 나왔으면 후치수식 어느 관찰이냐 포유동물들 자, 서치해지는 또 수식 오고 고래목과 같은 포유동물들이 그러니까 고래 종류에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자, 아니 소리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처럼 매우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자, 뭐하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 수면을 자, 계속 보존하기 위해 자, 적어도 한쪽 측면에서 뇌의 한 번에 뇌의 적어도 한쪽 측면에서 자, 수면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 그와 같이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발견시킨 고래목과 같은 포유류의 관찰은 벌써 기억이 안 나 그 다음 장볼께 말해줍니다. 수면 잠을 잔다는 건 추가적으로 제공한다고 어떤 필수적인 기여 도움을 제공한다고 자, 생물을 위해 자, 읽고 있는 소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100명 중에 그럼 99명의 학생이에요. 한국인 기준으로 우리 캐스트를 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거 단어 수거다 알아도요 한 번 딱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길거든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쓰면요 어, 제가 혹시 해설 강의 꼭 보실래요? 해설 강의로 문제 풀 때에도 제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해설 강의 할 때도 문제 풀이 할 때 똑같습니다. 수식으로 빼고 읽으면 문자 무조건 스토리안이 보이기 때문에 답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한편 자, 모는 주어는 명백한 꿈이는 말이죠. 잠자는 거에 수면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같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콤마 콤마 사이는 사비꾸문입니다. 속된 말로 생깝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면요. 다시요. 콤마 콤마 사이는 사비꾸문인지라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면 수식어구는 없어도 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수식을 집착한단 말이야. 제가 이따가 이걸 다시 이해는 시켜드릴 거야. 근데 문제 풀을 한다던가 전체 글을 이해할 때 콤마 콤마 사비꾸문은 내가 앞말이 앞에 있는 말이 이해가 안 될 때 부차적으로 이용할 때는 도움되지만 앞에 말이 해석되는데 굳이 해석을 이해를 못해도 못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면의 보편성은 말해주고 있지 않냐 수면의 보편적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수면 잠자는 거는 제공한다는 거 뭐를? 필요적인 어떤 기여 꿈있는 말 도움 기여를 해준대요. 어디? 생물에 이게 전체 다예요. 저 해설님 꼭 보세요. 문제풀이도 정말로 이거 빼고 스토리 잡고 답을 맞춰냈거든요. 자, 이겁니다. 수면의 보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건 생물한테 어떤 기여하는 걸 도움 같은 걸 제공한다고 이게 다예요. 자, 제가 궁금해할까 봐 코마 코마 사이에 읽어놓을게요. 다시 한 번 궁금하시는 분이 한 번 써드립니다. 해석해드립니다. 수면의 보편성 그리고 관찰을 해보니 포유동물들이 고래와 같은 포유동물들은 발전시켜 왔는데 그러한 매우 복잡한 꾸미는 말 구조를 야, 고래가 참차 포유동물들은 구조를 발전시켜 왔는데 어느 구조냐 보조네요. 잠자는 걸 아껴준단 말이에요. 적어도 꾸미는 말 한쪽 면 뇌 한쪽 면에 잠자는 걸 보존합니다. 한쪽 뇌는 잠을 자고 한쪽 뇌는 잠을 안 자요. 고래는 되게 유명합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쉬고고 뇌 한쪽 면에 잠자는 걸 보존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킨 동물의 관찰과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면의 보편성 말해주고 있지 않냐 잠은 생물한테 도움 같은 걸 제공해 준다고 이래야 전체 글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자 이겁니다. 우리 3등급 4등급 치킨 학생들 나 3줄 이상 문양 나왔을 때 저 여태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했는데 제가 머리가 나쁜지 이해를 못하는지 전 영어가 아닌가 봐요 가 아니라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됐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빼고 읽으면 전체 글이 잡히고요. 제 6평 해설관을 보시면 알아요. 전 지문 다 수식어구 빼고 요약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빈칸이던 순서든 대입학이던 모든 문제 다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올 때 제발 빼고 읽어라. 그 다음에 학생들에 따라서 있습니다. 선생님 저 그래도 어떻게 위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저희 Q&A에 오셔서 자기 성적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해석 공부 내가 정말 어느 정도 투자했는지 뭘로 공부했는지 이런 거 남기시면 저희 연구실장들이요 분명히 친절하게 어떻게 공부하면 도움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해석 잡으세요. 9평까지는 고민도 하지 말고 나 3줄 이상 문장 이제 해석할 줄 안다. 반드시 수능이 문제 아닙니다. 9평 성적도 완전 달라집니다. 9평 넘어선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꼭 승리하는 하나 되시길 바라구요. 요번 6평 못 봤다고 제발 좌절하지 말고 우뚝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